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한국사회가 인식하는 인권의 정의가 변화하면서 이에 따른 혼란이 학생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른 인권을 가르칠 수 있는 지도사가 필요한 지금 광주에서 인권 지도사 양성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이주연 기자입니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동성원을 찬성하는 10대, 20대 비율이 70%를 넘고 학생인권조례 법안으로 교정에 큰 혼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의 현장을 바로잡기 위해 사단법인 해피코리아와 사회대책참여연대가 인권지도사 양성 과정을 광주에서 최초로 신설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바른 군인권연구소 대표 김영길 교수와 한동대학교 길원평 교수,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 등 법조계와 교육계 전문가들이 강사로 함께했습니다. 인권의 개념과 역사, 변화한 인권에 대한 인식 등 인권에 관해 총망라한 내용이 강의됐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교육의 현장도 이에 따라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인권은 무엇인가 하는 사회에서 말하는 인권과의 부딪힘 속에 그런 갈등 가운데 또 한편은 목마름 가운데 이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된 41명의 수강생은 15주의 교육과정 수료 후 자격시험을 치러 인권지도사 2급 강사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후 초중등학교 인권교육과 인권관련 기관에 종사하며 우리 사회 곳곳에 건강하고 바른 인권을 세워가기 위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어려운 게 인권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가면서 강의에 참여하기를 너무 잘했고 보람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5주 동안 더 이 강의에 열심히 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권을 전달할 수 있고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런 지도사로 자유와 쾌락을 우선시하는 인권이 아닌 권리와 책임, 이해와 협력이 기초한 올바른 인권의 이해와 가르침이 절실한 지금 인권지도사 교육을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이주연입니다.